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연입니다. 예빈이! 동생 빌려줄까? 너의 노예 빌려줘. 열어줄게. 엄마 말을 자꾸 따라하네? 예빈이랑 OX 검사를 하러 갔어요. OX적인 성향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? 말도 잘 못하는 애한테... 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? 이 생각?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연입니다. 예빈이! 동생 빌려줄까? 너의 노예 빌려줘. 열어줄게. 엄마 말을 자꾸 따라하네? 예빈이랑 OX 검사를 하러 갔어요. OX적인 성향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? 말도 잘 못하는 애한테... 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? 이 생각? 아니요? 눈 tension. 맞이. 미진아. 시. 담당. 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